그럼 다시 그 가르침으로 돌아온다면 레이먼 파니커, great scholar, said 존 메인은 그 단순함의 어떤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기 명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단순성 그 그리스도기 명상에서 그 만트라는 인간의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모든 인간 본성에 심겨져 있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 침약하는 그런 말씀 만트라 자체가 이런 단순함의 아주 핵심,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는 것하고도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트라, 네. 우리는 단순하지 않지만 명상은 단순합니다. 카씨은 우리가 그 만트라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반복을 함으로써 나는 알수있기만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르신을 제외하고 제한듯한 숙 começar하는 것인 것 같 cima. 이스라엘 시키마. 스키마. 네. 들어라 이스라엘. 체마처럼 그런 뜻인 거죠. 체마. 체마처럼. 내 그 만트라를 잠잘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반복하라. 이렇게 만트라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의 풍요름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가난함으로 돌아간다. 이런 명상의 실천은 우리의 진복팔단의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수도승 생활의 두 가지 원리, 하나는 가난과 순결. 카시안은 말씀하시기를 이 만트라가 우리를 단순성과 순진, 무고함으로 이끌어간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수도승 생활을 아주 단적으로 잘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시안이 추천을 한 그 포뮬라, 공식 혹은 만트라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만트라로. 우리가 성물득 시작을 그렇게 하죠. 하느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물득 시작이 카시안이 제안한, 추천한 만트라. 그러나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것은 유일한 만트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우리의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만트라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모국어로 너무 익숙한 것이면 그 의미를 생각하거나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죠. 명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둔다면 아빠, 하느님의 아버지 아빠라는 말씀을 준다. 그리고 저 메인 신부님이 추천하신 것은 마라나타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이 초대 교회에서 썼던 거룩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시대에서 썼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은 4개의 음절로 말하자면 마, 라, 나, 타 예를 들면 4개의 음절로 모음이 4개죠. 마, 라, 나, 타 그것을 말없이 침묵 중에 머리와 마음으로 마, 라, 나, 타를 발음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실행을, 실천을 계속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잠벼들게 됩니다. 네, 그런 여행, 여정에 대해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할 때 눈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듣는 것이 아주 순수한 형태의 렉시오입니다. 네, 들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배칙의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